네,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상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속영장 실질검사에 대한 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같이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겸허히 까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이루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릿속에 사죽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사과정의 손실이 이루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카톡방에 동영상 올리셨는데 여성분들한테 동의 올리고 찍으신 거 맞으신가요? 죄송합니다. 2016년에 친구 조접했다고 하셨는데 본인 알고 계셨습니까?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